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 경실련이 주요 정당에 2021 인천 경제조건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두 단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천 지역 주요 경제 현안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으로 반영해 줄 걸 요청하고 2021 인천 경제조건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.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, 지방자치권한 강화 등 3대 어젠다 9개 정책 제안이 담겼습니다. 이를 전달받은 지역 4개 정당은 제안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.